인터넷 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금린 상기를 맞아 은행권으로 몰리는 금융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진현진 기자입니다. 증시에서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 머니 무브가 거세지면서 인터넷 은행도 바빠지고 있습니다. K뱅크는 이달 1일 연 3% 적금 상품에 연 2% 우대금리를 제공했습니다. 다른 조건 없이 쿠폰만 다운받으면 연 5%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. 이에 이틀 만에 당초 계획한 만좌를 넘어 10만 좌를 돌파했습니다. 기세를 몰아 지난 17일부터 해당 이벤트를 재진행하고 있습니다. K뱅크는 자동 목돈 모으기 상품인 챌린지 박스의 금리도 기존 연 2.6%에서 0.4% 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목표 날짜와 금액을 설정하면 몇 주간 돈을 납입하지 못해도 남은 기간 넣을 돈이 자동으로 계산돼 목표한 돈을 모을 수 있게 합니다. 고객 혜택 차별화를 위해서 연 5%의 적금을 준비했습니다. 앞으로도 금리뿐만 아니라 자동 목돈 모으기 서비스인 챌린지 박스처럼 재미요소 넣은 차별화된 수신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토스뱅크는 지난 14일 첫 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. 매주 납입하는 조건으로 6개월 만기 시 연 최고 3%의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 상품은 출시 3일 만에 누적 계좌 개설 10만 좌를 돌파했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어제부터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.4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정기예금 금리는 0.1에서 0.3%포인트, 자유적금 금리는 0.2에서 0.4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.5%, 1년 만기 자유적금은 자동이체 신청 시 연 2.9% 금리가 적용됩니다.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은행의 고객 유치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.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.